네 일단 뭐 500승이라는 큰 경기에서 골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감독님부터 밑에 코칭 스태프 그 다음 지원 스태프들까지 너무 저한테 긍정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별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좋았어요. 아직 많이 부족한데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큰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PC 서울 화이팅! 물론 제가, 팀, 그리고 모든 팬들과 함께 즐거운 오늘의 골을 즐기고 싶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500 승량을 즐기고 싶습니다. 또한 우리의 스태프들을 즐기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. 제가 참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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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